엑세스 바이오 원래 주 업종은 말리리아 진단 시약을 만드는 회사다. 총 11가지 종류의 말리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한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엑세스 바이오가 최근에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인해 주가가 왔다 갔다 했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진단 키트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9월 3일 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스카이 레이크 매니지먼트에 71억원 규모 공격계약을 맺었다. 작년 매출액의 16.51% 규모고 9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이렇게 지금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호주 의료 제품 등록을 완료했다. 지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게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호주에 이어가지고 코로나19 항원 신속 진단 키트 유럽 인증까지 획득을 했다. 유럽에서도 먹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아토모의 호주 뉴질랜드 인도 판권 부여 액세스 바이오는 호주 아토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원 진단 키트 판매를 위한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올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액세스 바이오의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액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 보시면은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올 2분기 실적을 보신다고 하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다가 그래도 올 2분기에 흑자를 지금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매출액이 10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3억, 단기순이익이 4억. 누가 생각할 때는 에이 이거 밖에 못 벌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계속 적자를 하다가 올해 2분기에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유보율이 1613%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크게 미험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액세스 바이오가 진등키트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그리고 올해 2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고 올 3분기 역시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액세스 바이오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 꺼졌는데요. 다시 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액세스 바이오는요. 보시면은 5천원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5천원부터 지금 보시면은 6만 2천9백원까지 이 10배 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이 10배를 갔으면 당연히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10배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이렇게 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대음봉을 그리면서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아마 이 10배나 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아마 차액실현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 3만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요. 여기가 한 2만 5천원 뭐 그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만 더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저는 2만 5천원? 2만 5천원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2만 6천9백5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는 가격 조정은 좀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절반도 안되다 보니까 가격 조정은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오른쪽으로 행보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행보를 조금 더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액세스 바이오가 올 3분기에 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 액세스 바이오가 실적이 나오는 부분은 진단키트 쪽이다. 그런데 이 진단키트가 계속해서 공급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액세스 바이오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올 3분기가 괜찮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액세스 바이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 액세스 바이오가 10배나 같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급등락이 심하고 상당히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적이 그만큼 받쳐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이 재평가가 가능한 종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위로 더 갈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급등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시겠다. 신규로 접근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 종목이다.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행보를 조금 더 하다가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액세스 바이오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같이 주가의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시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에서요. 여기 AP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AP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가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에서 20만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내려보시면 우선은 이렇게 공지사항이 나옵니다. 이 공지사항을 먼저 읽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내려보시면 나스닥종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시장 상황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30분부터 시작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9시 01분이 되면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에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댓글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